음 여기 되게 좀 좋다. 이거 비디오 올리면 사람들이 베트남 아닌 줄 알겠다. 안녕하세요. 리준 채널의 준입니다. 마지막 영상이 전통시장 영상이었는데요. 오늘은 다낭에서 가장 큰 대형 창고형 마트인 메가마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베트남의 코스트코로 불리우는 메가마트인데요. 아마 다낭에 있는 제일 큰 마트일 거예요. 가격도 저렴하고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이 있는데요. 그럼 영상으로 장보기 같이 해요. 거기서 물건 뭐 사려고? 아, 텅셍 거. 칠리 소스. 아, 소스. 픽시 소스. 여기가 픽사에 사면 산 거, 사다. 아, 네. 가자. 가자. 야, 우리도 여기서 치약 좀 사자. 치약. 알았어, 치약. 치약 여기 있다. 브랜드 종류도 엄청 많아. 어, 한국 브랜드가 진짜 많아. 우리 전에 썼던 거, 히말리아 핑크 소스 아니야? 맞아. 좀 픽사이즈 살까? 지금 이거? 픽사이즈. 아, 이것도 작은 거 같은데. 와, 치약 엄청 많아. 근데 딱 보면은 여기 입구 쪽에 가장 많이 팔리는 거가 아무래도 두겠죠? 여기가 딱 한국 거 많아요. 펌핑 치약. 그 다음에, 딱은 튜브형 치약. 이거 하나 사자. 니 이거 한 번 사볼래? 이것도 은근 편해. 이거야. 퓽. 똑같은 치약이야. 아, 비싸. 야, 비싸 좋아. 알았어. 이거 할까? 어, 한 번 사볼래? 그래. 야, 근데 비싸긴 비싸다. 20만동이면은. 맞아. 보면은 이거잖아요. 베트남 브랜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, 다른 브랜드는 이게 용량도 엄청 크거든요. 용량도 엄청 큰데, 3만 배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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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이걸이야. 아아. 오빠 왜 사 비싸 거 사. 하하하하하. 야, 안 비싸. 오늘 리프 안 사과. 가자. 오빠 이거 좀 해. 오빠 냄새. 진짜? 시리어슬리? 아빠. 하하하. 가자. 가자. 이거 뭔데 알아? 이거 리 그거 아니야? 너 맨스? 티슈, 티슈. 아, 티슈야? 티슈. 티슈야? 티슈. 맨스잖아. 티슈야. 티슈야. 하하하. 하하하. 너야. 왜 너 잘 알아? 하하하. 하하하. 나 리커도 사줬다. 하하하. 나 리커도 사줬다. 하하하. 하하하. 问 jugu. 진짜. 미국에다니스 여자집 кош기는σι歩이네. 소개했어요. 하하하. 하하하. 여기 펜도 있다! 펜. 맞아. 그리고 누 아마도 사준다. 목차기가 뭐 하하하. 이거 더 상대하자. 이거 Sommer tax? 야 10만 돈만. 봐라고 사람. 그거,... 나 이거 있는 거 사고 싶어. 어떤거? 덥게 여기서 많이 사면 안돼 알았어 우리 무파하면 더 유의가 사자 소스 진짜 많다 오빠 이따가 힘내 좀 크긴 크네 얘 한 5L인거 같은데? 진짜 깔끔하게 잘 되어있다 자기야 찾았어? 있지롱 그럼 오빠 구경좀 하자 알았어 구경하자 여기가 고기 여기가 고기 오빠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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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어지지 여기 너무 좋다 딱 우리 오빠 스타일 아니야? 맞아 그냥 쳤어 발 고기 이거 아마도 많이 사와 다음부터 여기 오자 알았어 빵 이거 맛있겠다 베이커리 베이커리 이거 맛있다 하나 살까? 이거 사 이걸로 사면 안돼 야 오빠 요즘 알았다 요즘 제가 기름진 음식 많이 먹어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와 샹군도 맛있겠다 샹굿 빵 사게? 응 와 여기 와인 좀 팔아 어? 여기 오빠 존인데? 하하하하하 하하하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 와 여기 진짜 별게 다 있네 너 왜 여기 진작 안왔어 여기 있었으면 오빠가 다 샀을텐데 하하하 음 필요한거 다 있네 진짜 이거 사면 맨날 사락을 먹어 하하하하하 니가 사락 안 먹어 이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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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괜찮네 오 이거 28,000돈 밖에 안해? 아 아 진짜 사라네 이것도 40,000돈 알았어 알았어 어 어 어 어 어 에어프라이? 에어프라이 얼마야? 얼마 안 만하지 않아? 120,000돈 응 괜찮은데? 300,000돈 응 약간 맛있게 퍼스트 160,000돈 빵 구울 때 이게 좋은 거 같아 응 오븐은 별로 하하하 맞아 맛있어 와 이것도 맛있겠다 마늘빵 같은 거 이 자체 브랜드 되게 많네 응 응 응 사과 오늘 먹어 아뇨 거 먹어 이거가 2,000원 4만 2,000돈 왜 우리 공주? 맛있다 비싸? 4만 4만 동 비싸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승들 4만 동 진짜 싸다 하지만 너 비싸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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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하하하하 야 이거 맛있겠다 해호 야 이거 뭐야? 보야 해호야? 해호네 해호 해호 이거가 요리 만들기 편해 아니야? 아니 보호 보호 없어 보호 어 이거는 보호네 좀 싸야 얼마야? 20만 동? 15만 동? 이거 15만 동? 15만 동? 하지만 진짜 많아 많아? 그거 한번 사볼까?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먹어? 어 그냥 미역국도 좀 하고 그냥 이리저리 이것저것 음 이렇게 고기 이런것도 있어 어 여기 함박 케이스 같은 것도 있네 양념도 있고 아 춥다 가자 여기가 이제 유제품 코너인가보네 오빠 치즈 잘 안먹어 오빠 치즈 잘 안먹어 치즈 사와 오늘 떡볶이 치즈 사왔다 하하하하 치즈 한개 사 그러면 조그만거 어 그거 그거 하나 사 어 응 맛있겠다 응 왜 연어 먹고싶어?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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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면은 계속 먹겠다 참치 네 두나 아 참치만 생각치만 좀 업투뉴 나 몰라 이거가 많아 엄청 많아 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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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찌개 왜? 어? 이거네? 김! 응, 김! 하나 사자! 오늘 장보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!